여기는 아까 집보다는 조금 작은데 더 신축급으로 깔끔하죠? 분류형이고 이 집도 500에 45만원 이었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이 건물에 따른 흡수나 올렸거든요 지금 500에 40 관리비 5만원인가 6만원인가 6만원 전기가스 별도 아까 전집보다 만원 더 싸죠 만원도 싼데 방은 좀 더 작아요 근데 이게 가장 평균적인 원룸이라고 보면 돼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에 그리고 500에 45만원이 또 평균적인 가격이고 그것보다 더 비싼 제품도 많고 2,81m 창도 양창이라서 뭐 환기 같은 건 매우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,60m 그래서 깔끔한 거 찾는다면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월세 구하시는 분은 좀 더 평균적으로 싸요 제 손님 제가 체감하는 거는 전세는 더 좀 비싸고 전세는 작년에 비해서 좀 가격이 좀 올랐고 월세는 더 싸고 여기는 그래도 500에 40에 이 정도면 구로디이털역에서 600m 조원동이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더 넓은 집은 아까 전 집이 조금 더 넓고 여기도 깔끔하고 방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책상 옷장 들어가고 책상 들어가고 냉장고 들어가고 공간이 냉장고 들어가는 것만큼 하나 더 남고 그렇게 길이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침대는 이거 도배는 아마 안 해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 누리킬기 위해서 침대 자리 같아요 여기도 말해도 네 네 투명 수 으 으 으 으